자연은 강한 자만을 선택합니다 2021년 지독한 재해 속에서 우리는 생존했습니다 강원은 선택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지난 시즌은 같이 있었죠 역병 창궐로 일정이 꼬였어요 팀에선 부상자가 속출했고 몇몇 선수들의 불미스러운 사고와 함께 좋지 않은 쪽으로 계속 뉴스에 오르내렸죠 김병수 감독이 물러나고 승격 플레이오프로 떨어졌을 때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독수리 최용수는 마지막 90분의 모든 곳을 걸었고 대역전 잔리에 성공했습니다 혈투였던 만큼 짜릿했습니다 디노의 영입으로 이정엽 김대원 라인에 힘을 실어주기만 한다면 공격진은 이번에도 남부럽지 않아요 수비에서 최용수 감독의 스리백이 자리를 잡는다면 상스도 먼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생명력을 증명했으니 이제 다시 출발선입니다 작년은 추억이 되었으니 올해는 발자취를 만들어야죠 위기 다음엔 기회인법이니 잠시 정리를 기다려주세요 유지하던 기회영이랑 정리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전혀 Round 1